안녕하세요. 연습을 끝내고 숙소로 오자마자 저희는 항상 씻습니다. 머리를 이제 말릴건데요. 머리 다 말렸어요. 어때요? 뽀송뽀송해졌습니다. 네, 여기는 제 침실입니다. 이렇게 누워서 이제 잠들려고 하는데 네, 그러면 마지막으로 저희 앞으로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좋은 모습 보여드릴 테니까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고 여러분들도 잘자요. 꼭 제 꿈꿔야 돼요. 빠이빠이. 뿅뿅뿅뿅 사랑해요.